요 시바새끼들 주싹 어? 뭐라고? 뭐라고? 병신새끼들 어? 뭐라고? 타이원 넘버원 아이노 아이노 야 외국애가 한국말이 저렇게 잘해? 아이노 어쨌든 간에 아 오늘 늦었는데 어 또 이어서 무기 레벨업 좀 쫙 해야지 금장무기 해놨으니까 어 내가 듣기로는 모덤2에도 아킴보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래? 뭐가 재밌을까? 어? 리볼버 아킴보? 혹시 이거 리볼버 아킴보에 그 예전 모던1처럼 막 스네이크샷 이런거 있으려나? 무기 플랫폼 진행을 좀 볼까? 오 있네? 스네이크샷? 여기다가 심지어 아킴보? 오케이 레벨업을 좀 해야겠구만 그러면 어디 보자 어? 이거 뭐야 어어? 야 이 리볼버 이거 뭐냐? 무기들로 무기? 아하하 우와 미.. 이거 무기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미친놈이야? 우와 야! 한 발만 빼! 우와 디테일 미쳤다 이게 2022년 게임이지 야아 아 이거 근데 오픈볼트 딜레이가 있는데 리볼버라 그런가? 아 이거 근데 레벨업하기 개빡세겠다 진짜 미치겠다 하하하 이거 하드코어 없으면 게임전 같던데? 그리고 헤드는 한방이네 그래도 야 근데 진짜 디테일 미쳤다 아 너무 멋있어 진짜 이런건 되네 헤드 한방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되나? 진짜? 오잠깐만 이거는 못참지 와 웹 cure 만들엇 근데 이게 어? 여기는 갇혀있는 곳이네? 어? 어허허허허허허 오케이 한 방 턱 턱 여기 애들 많거든요 지금? 이 똥쟁이들 어? 똥쟁이들 똥쟁이 컷 컷 나 근데 너무한거 아니야 너 우리팀? 아니 내가 권총 쓰고 놀고 있는데 1등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건 말이 안되는거야 왜 너무한거 아니냐고 근데 그 콜옵 서버 있잖아요 아시아는 한국에 있는거 같아요 끝이 않아요? 한국사람만 P4야 신기하네 이게 혹시 리블버 고비울러 저격해주실 수 있나요? 일로와 당신 굴락으로 꺼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진짜 레벨업 좀 잘 된거 같아요 그래도 이거 주먹이 방패들자 거북이 등딱지는 유구한 전통이지 어? 아니 이번작 방패 좋아졌네? 방패 테두리가 없어 프레임리스야 프레임리스 오우 까자 중속도 진짜 빨라졌다 근데 이거 크기가 영 오우우와 방패 때문에 살았다 오우우우 헤드만 오래돼 진짜 철저하게 헤드만 깊지가 않단 말이지 어렵다 어려워 호잉! 온다 흐흐흐흫 올래? 찰리를? 내가 맛있게 먹어주면? 빨리빨리빨리 빨리와 빨리와 자식아 빨리오라고 오라고 나만 먹고있잖아 야아 모르겠다 온다 애들 지고있잖아 잘좀 해봐 우리팀 물론 나만 잘하면 되는거긴하지만 조금만 황발 아 조금만 오케이 정리 끝 화장실 가서 들어가자 잠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거야 그래 이런거 이런거 잠깐 들어갈까? 호호! 이 맛이지만 이 맛이지...? 나位 파 빨리 먹자 큰일은 공 공 공이사 보케 처음이래! 오우! 여기 한번 떠줄까? 맘만 봐야지 들어오시죠 오케이 나이스 너무 맛있게 쐈다 음, 괜찮네? 음, 괜찮다 나야나 호호호호호, 맛있네 아 0-1 뽑았는데? 뭐야 자꾸 쏘는거야 혼날라고 아 0-1로 혼내줄까? 엘드리라 건물 아래서 안나와요 엘드리라 건물 아래서 안나와 엘드리라 건물 아래서 안나와 엘드리라 건물 엘드리라 건물 엘드리라 건물 엘드리라 건물 첫발의 헤드 아니면 진짜 힘들다 오... 왜 나한테 악감적인다 저 친구 일 와이다 시가! 아우! 야 채용보신 맘에 든다 우우우! 우우우! 야 잘했다. 좀 너무하게 쏘긴 했어. 장총렬 힘들다. 아니 잠깐만. 장총렬인데 왜 반동지역이랑 탄압속도가 더 늘어났... 뭐야? 이게 진짜 장총렬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일단 레이저. 근데 이거 레이저 오픈하다가 접으려나? 님들이... 내가 이거 쭉 해보니까 님들이 이제 필요한 거를 차근차근 하려면 일단 첫번째 레이저. 레이저는 누구냐? 아까 EBR 10레벨. 두번째 도트. 크로넨 미니 프로. 이거 폴리파이... 이 소음기 내가 어디서 레벨업했더라 이거? 라흐만! 아 맞다 라흐만이다. 라흐만 7탄. 라흐만 7탄 5레벨. 이렇게만 소음기 이렇게만 해줘도 다른 총도 쓸 때는 대부분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요 3개가 핵심이에요. 아니 얘네는 갈수록 최악이네. 난 이런 이제 총기 시스템은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 솔직히 레벨업 때문에 빡치는 거야. 이런 여러가지 총기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까진 좋아. 연계 시스템 있는 것까진 좋은데... 랩업 때문에 그래. 랩업 때문에. 어이 미친놈인데 진짜... 아니면 랩업 쿠폰을 또 팔던가? 이 정도로 랩업 힘들게 만들어놨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 뭔가 레이저 하나 더 생겼는데? 아 조준사격 진입속도가 올라가네? 일단 얘가 더 나을지도? 왜는? 줌속도... 어 근데 총이 점점 작아지는데요? 어 개인전! 오! 줌속도 레전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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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부다 자리잡고 발소리만 듣고 있는 것 같애. 그런 애들을 이제 리볼버가 처리한다고. 와 근데 중독도 빠르니까 이렇게 편하네? 보기가. 어? 잡았다. 아하하핰. 아 이 녀석 화가 많이 났네. 어? 두 판 정도만 더하면 만렙 찍을 듯? 제일 쉬고. 어! 스네이크샷 열렸다. 그럼 지향이 되게? 조준사격 필요 없죠 이제? 난 제로콜라. 제로펩시 콜라보 해주면 좋을텐데. 그런건 안되나? 펩시랑 하면 나 진짜 집에다가 창고 하나에다가 가득 채워갖고 계속 마실 것 같애. 아니, 사실 중국으로 어? 야, 저! 향오리가 안된다! 향오리가 안되네, 저기는? 대놓고긴 한데 근접은 한방권 나겠네요 샷건답게 근데 진짜 악몽의 재림일 것 같다 뭐야 이거 이제 기억이 안 나 지금 상관없는 한 명 지금 너는 안 돼 지금 난 안 돼 지금 1킬 만 더 오케이 공해 바로 가 여기 어딨냐 이 애들 안 죽어 왜 죽어 죽어 으악 네 아직 안 끝났어 한 발 더 남아 있다 이거지 이거지 이게 콜업이지 아 너무 좋아 오마이 갓 너무 학살해 버렸어 미안하다 친구들아 호오오오오 만렙 아까 어떤 분이 5시간 걸렸다 그래가지고 많이 쫄았었거든요 어디 한번 맛 좀 봐 볼까? 이제 만렙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스네이크샷 요게 핵심이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이지 소방선재메 아킹보에다가 레이저 지향사격 올라가는 레이저 레보 그리고 방아쇠 브라이슨 오케이 하나가 남았죠 하나가 남은 거는 어디로 갈까 배럴로 갈까 배럴에 지향사격 있을텐데 어 있다 지향사격 조각도 붙어있는거 장충률 이거 뭐 총이 그냥 이러도 되나 아킹보에 부속을 장착해 30명 처치하면은 황금까지 어 위장도 있네 심지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30킬 해갖고 황금까지 하는 걸로 너네 이제 큰일났다 아킹보에 스네이크샷 이거 못참지 절대 못참지 사격장 한번 들어볼까 자 요거리 안맞아 야 오로라 그래 얘네 그래도 학습했네 요정도 거리 안맞게 했으면은 어 요거리가 안빠지면은 여기 몇 미터야 20미터인가 여기 잠깐 10미터 야 10미터가 헛날이오 아 일단은 뭐 들어가 봅시다 완전 초 근거리에서만 써야겠네 일단은 쏴봐야 알겠지 오!!! 뭐야!! 오우!! 오우!!! OO!!! 어으옸 iets 맛있긴 한데 DES가 조금 더 약해진거같긴 해요 요우 어 어! 살려주세요! 어! 너도 장전이야? 아이씨 자살했어 쟤 아 장탄수가 문제다 좋긴 한데 장탄수가 너무 적어 이 방 끝나고 튜닝 한번 해야겠다 오 완전 레델이네 아 저거 사거리 안된다 저거 사거리는 안된다 퓨닝을 어떻게 해야할까? 조준사격 진입속도는 필요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유호사거리 몰빵하고 조준 자체는 안하니까 이것도 필요없다 반동 억지로! 어 이거 극단적인 튜닝이 되겠는데? 질주 사격전환 속도! 조준 안하니까 조준사격 진입속도 필요없죠 부드러운 반동으로! 극단적으로 합시다 이거 튜닝 시스템 모르는 분들 있을텐데 이 모더워피어2에서는 말랩을 찍게 되면은 무기 튜닝이라는 걸 줘요 이걸로 해서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런 파츠들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한 시스템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달려 달려? 어 앞에 있다 똥쟁이 똥쟁이 오우우 슬라이퍼 슈우우 어억 아파 아이영바 Sara 원래 악기 mechanical이 만이 투집한데 온다 후후후 두 발 두발 그것은 방패라구요? 오우! 저걸! 오우호호우! 오우! 오우! 갸비! 아야! 잡았다! 허어! 어? 흐에 proszę 화가 많이 났어 오오! 파마도 친구 따! 파마도 친구 따 파마도 친구 남ין 두 봐 앗ب어여 아اآ이씨 살려주냐? 어 어? 오우 예해 여기 화마를 주는거에 있을텐데? 아ㅏㅏ있마w 너무 알차게 놀아갖고 꽁야알 야 이거 진짜 근거리에서는 나 못 이긴다 이제 얘들 안와 일로 아 너면 어떡해 죽여야지 어허 determinism 어디있어 또 죽어줍니다 아직 살아있네 아직 한발 남았다 오우 끝났네 아이 슈윤이 마 재재잉 꿀잼이네 꿀잼 열렸다 우와 이뻐 너무 이뻐 어? 오우 이야 이야 멋있다 가볼까? собой 이야 어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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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져 후우우우! 후우우우! 이정도완 varsa 위주 오늘의 외로움 도망쳐! 어우 총알 너무 빨리 잔다 이거 후우우우! 아악! 공엘이라구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후후우우! 공엘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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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ข시 deport 복 이거 진짜 한 방 컷이라 애들 콜옵 제작진 저거 참고한 거 아닐까? 오케이 금장도 됐고 아 이 정도면 재미 많이 봤는데? 아 진짜 요번작이 총기 커스터마이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아 아 이걸 또 워즌에서 쓰면 어떤 맛일지 또 기대를 해봅시다 오케이 아킹볼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쥬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